김 더원! 김 더원! 김 더원! 김 더원! 먼저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민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어서 기대에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서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중단 없는 강서 발전을 얼마나 영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에 보호하여 우리 강서가 가득신공항부터 대저 연구개발특구까지 제대로 완성시켜서 미래 도시 강서, 제2의 부산도약을 위한 선도도시로서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강서 발전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 감사합니다.